10시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뉴욕증시에서 좀 부진했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는 국내 증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좋았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조금씩 더 깊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보시면 주도 종목들의 상승이라기보다는 테마나 이슈에 의한 상승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먼저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피지수 현재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0.4% 밀리는 상황 속에서 2,549포인트 기록합니다. 거래대금도 부진하게 2조 원대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지장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강부압권에서 급격하게 하락전환 그리고 낙폭 확대까지 현재 구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례대로 2,560선, 2,550선까지 이탈하는 분위기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도심이 계속해서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실까요? 오늘 짱 보시면 개인의 매수세가 1,325억 원 사자세로 집계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짱글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52억 원을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18억 원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에서도 현재 구간 하락하는 섹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 1% 넘게 밀려나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과 더불어 1% 내림세입니다. 그 외에도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유통업종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1% 정도의 낙폭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종이목재 섹터가 무려 3%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정치 테마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포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종이목재 섹터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데요. 금리 이나라는 기조 속에서 이제는 저가에서의 반등도 관측되고요. 사업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며 현재 구간 서비스업 섹터도 0.5% 강세입니다. 자동차 종목들도 고개 들며 운송장비 섹터 0.4% 상승이고요. 건설과 운소창고 섹터도 소포, 강부합권에서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혼조사에서 조금씩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부터 보시면 삼성전자의 어제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평가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유지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의 생각보다는 이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재고를 좀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삼성전자 0.8% 하락으로 현재 7만 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동반에서 2% 정도의 하락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지만 이와 다르게 SK하이닉스 2% 내림새로 13만 4,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자의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합니다. 어제 조용히 엘조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였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전방산업이 좀 많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판매량이 둔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배터리셀 종목들 일제히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또 전반적으로 회복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판매량도 좀 둔화될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엘조 에너지솔루션 2% 하락으로 현재는 거의 40만 원대 초반 구간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현재 밀려 내려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 75만 원선 이탈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확인해 보실까요? 그나마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는 쪽은 이쪽에 좀 많죠. 현대차와 기아가 일단은 상승합니다. 특히 기아가 반등 주면서 0.9% 오름세 다시 한번 9만 원선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강부합권으로 18만 2,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ES2024에서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함께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PBV와 관련된 이 청사진을 또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내용들에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0.8% 추가 상승으로 23만 1,500원 구간이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본업에 대한 성장세가 더해지고 있고 여기에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체 크게 밀리는데요. 오늘 삼성 SDI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요. LG화학도 1.4% 밀립니다. 포스콜딩스까지 1.7% 내림세 구간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짱 테마 쪽으로 탄소배출권 테마가 올라갑니다. 정책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들이 통과가 됐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할권에 대해서 거래 중개업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코바이오 오늘 짱 상가 한번 터치하고 현재는 풀린 상태입니다. 26% 급등으로 7,330원 구간이고요. 그린 케미칼도 20% 급등세 그 외에도 KC 코트렐이나 에코아이까지 동반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테림 포장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테림 포장 쪽에서 국내 최초로 골판째만을 이용한 고성능 친환경 보레임 상자 테코박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티로폼 상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포장지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림 포장의 오늘 짱 상하가 터치하며 3,21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포장 관련 종목들이 그대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대형 포장, 한국 수출 포장, 한국 패키지 좋은 흐름들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실까요?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더 많이 올라갔던 만큼 더 많이 밀립니다. 1% 이상의 하락세로 874포인트고요. 거래대금은 계속도 코스피를 추월하고 있는데 현재 4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 보시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낙폭이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우하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880선단에서 현재는 870선 대 중반대에서 한 단계 정도 내려온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수급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만 2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은 1,285억 원,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600억 원 넘게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셀 뿐 아니라 소재 종목들도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에코프로 비해 비해 3.7%, 어제 이어서 3%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30만 원 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1.8% 하락으로 62만 2천 원 구간, 그리고 LNF는 그래도 보압권에서 20만 원 선 유지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오늘은 수급적으로도 투심이 좀 같이 눌려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 1% 넘게 밀리며 9만 1,800원, HLB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죠. 그나마 좀 버티는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인데 현재 구간 보압권으로 16만 7천 원, 그래도 CES 2024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관련 이런 성장이라든지 최근에 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HPSP나 리노공업 반도체 쪽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4% 하락으로 10만 1,500원의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 살펴보실까요? 오늘 간방에 WTI도 반등했는데요. 관련해서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흥구석유 8% 이상의 급등세, GNC에너지도 8%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변동성은 좀 나타납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들도 탄력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비아 샤라라 유전이 폐쇄됐습니다. 하루에 30만 배럴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다시 한번 격화되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쪽에서 지정확정 리스크가 꾸준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짧게 짧게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조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10시 오펜다운이었습니다. 10시 오펜다운이었습니다. 10시 오펜다운이었습니다.